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지에요 오늘 드디어 휴지 남극탐험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다같이 한번 남극탐험 떠나 볼건데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남극대류 성공할 수 있을지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 사실상 거의 뉴비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옷부터 한번 입으러 가자 오오 자 다들 따뜻하게 입으세요 자 우리 가기전에 우리 대원여러분들 다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드디어 휴지 남극탐험대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뒤처지는 대원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서로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가는겁니다 출발 아 이거 제가 처음이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진짜 모험 떠나는 기분이라서 재밌네 오야 여기 약간 위기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자 조심해 조심해 여기부터 살짝 위험한 구간이야 얍 오 아 소리 자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캠페이스 캠프에서 시작해서 와 이거 근데 맵이 상당히 큰데 끝까지 갈 수 있나 일단 갑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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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흔들다리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이제 슬슬 밤이 와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밤이 됐습니다. 시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뭐야 서버가 왜 다쳐 뭐야 이거 왜 자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옷 안 입으신 분들은 장비들 다 챙기고 앞으로 나오세요. 준비됐으면 다시 불발! 약간 초반에 잡음이 있었지만 이 정도 위기로 우리 휴지탐험대 불하지 않습니다. 자 출발해 쭉쭉쭉쭉 우리 휴지탐험대는 버리는 인원 없이 서로서로 잘 챙겨가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추워 근데 어! 아이고 자 앞에 지금 선발대로 가고 있는 인원 혹시 특이사항 없습니까? 특이사항 있으면 보호 바랍니다. 오버아 아 재밌다 진짜 내가 난국에 온듯한 이 느낌 아 로블럭스 역시 갓게임이야 하잇! 아까 여기서 떨어졌죠 제가 굿굿굿 호우 얍! 얍! 어? 어? 아 뭐야 이게 와 이거 죽는구나 와 거기가 약간 위허... 위기인데? 어떻게 지나가야 돼 거기? 대장 사망했다 오버 선발돼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아 나 진짜 자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대원들 다시 출발하세요 오우 요 극기 펼치는 거야 극기 탐험돼 요정도로 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단기 목표 캠프1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위기 상황 잘 극복하고 아이고 이제부터 위기 이제 또 밤이 되겠네요. 아 이거 밤이 문제였어 아까도 아 밤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앙! 앙! 이제 라이트를 키라고요? 라이트가 어딨어 라이트 없는데 나 와 탈출맨 빡세다 근데 와 자 천천히 올 수 있도록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이 압!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돼! 어 다들 대장들을 지켜보고 있어 대장 출발합니다 날락한다 가자 거의 뭐 국가대표 스키점프하는 그런 느낌이네 이거 하나 둘 셋 가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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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아 대장 살았다고 봐 오 밤이 찾아왔네 자 지금 플래시 켤 수 있는 인원들 플래시 켜기 바랍니다 야 야밤의 남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캠프1까지 빨리 가야 돼요 언제 또 대참사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강행군이야 이거 새벽에도 쉬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 어우 어우 어여 나 낑겼다오바 낑겼다오바 ensch 어이 뭐 휴지를 죽여야 지금 나 내가 죽으면은 대장이 없어진다고 으아악 北 아휴앑 악 으어어 Bomb 시 예 내가 자 내 눈 앞에서 죽고 말았어 하아 대원 당신의 희생은 잊지 않겠네 오오오 우리 커여운 또 펭귄이가 저희들이 맞이해주네요 아유 커여왕 여기 물 넘으면 바로 캠프에요 오케이 캠프 1이 머지않았다 대원들 힘낼 수 있도록 찾았다 아 너무 추워 어 잠깐만 몸좀 녹이자 이제 여기서 루트가 갈리거든요 이 빨간색이 난이도가 높은 대신에 약간 지름길 2번 코스가 돌아가는 코스인거 같은데 자 가자 오버 눈폭풍 임박 위험하다 대원들 나 너무 무서워 안돼 어떡해 내 눈앞에도 또 다른 대원이 희생됐어 여기는 미끄럽습니다 다들 조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점프하면서 간다고 가라고? 오케이 확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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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어 나 배고프니까 일단 에너지 파 하나 먹을래 옴혐혐혐 오 그렇지 다들 저 태양 잠깐 즐기고 가자 아 난극의 밤을 넘어서 어떡해 오늘 하루도 더 살아남았다 와 근데 겁나 멀다 멀긴 멀어 빈슨산에 도착했다 오버 캠프기가 머지 않았어요 여기 이후에 코스 별명이 악마의 구멍입니다 어? 이거 보다 더 빡세다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 야 이래서 악마의 구간이구나 여기가 야 여기서 진짜 많이 죽겠다 어우 쫄려 휴지님 죽으면 로봇으로 부활 가능해요 확인 그래도 최대한 안 죽고 가보자고요 우리 아 몰라 가 으으으 으으으 아 잘 따라오고 있네 그래도 아 지금 밑에 이미 탈출한 대원들이 있네 할 수있다 할 수있어 얍 자 무조쿨 1분 30초 남았고 됐다 으으아아 우리 살아남았어 예이 오예 와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네요 캠프 2가 보인다 대원들 우리가 생존했어 자 다음 구간은 캠프 2 도착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빙하를 와 엄청 큰 빙하를 지나가야 되네요 이거 자 빙하가 미끄러우니까 자 조심해서 넘어와주세요 여긴 쉬워요 아까 넘어간 데가 여기지 사실 캠프 1에서 2로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 자 이 구간 점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점프 점프 미끄러우니까 점프 점프해서 굿굿굿 이 구간은 별로 안 어렵네 와 진짜 아까 캠프 2 도착하기 전 마지막 구간이 너무 빡쎘어 거기 너무 무서웠어 야 근데 마지막 끝까지 도착했을 때 살아남는 인원 몇 명이나 될까요 아아악 깜짝이야 어허 놀랐잖아 나 진짜 피가 달았네 배원들 피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어요 슬슬 위기다 나도 피가 많지가 않아서 캠프 3 까지는 어떻게 잘 도착해야될텐데요 캠프 3 까지는 어떻게 잘 도착해야될텐데요 안녕 오 야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와 저 위에 있네 어이 먼저 도착한 인원이 있구만 반가워 안 돼 안 돼 야 여기 어렵네 난 무조건 뭐 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하 매직 대형도 가버렸어 아아아아악 날렸는데요 나 떨어졌어요 대장 갇혔다 오버 일로 가는건가 어 일로 가시네 나 진짜 나하이스 아아아악 야 나 이거 무조건 팔기 진짜 잘했다 최초각이었어 방금 이거 점프 어림 아 안 되는데 나 에라이 어 됐다 어휴 어떡해 나 기다리다가 아아 지금 몇 명이 죽은거야 이제 진짜 몇 명 안 남았다 에라이 어휴 아 진짜 몇 명 안 남았네요 우리 대원들 분명히 출발 할 때는 그렇게 많았던 인원들이 이제 단 5명 밖에 안남았다니 그래도 이제 캠프 3이 머지 않은것 같습니다 오오os 저기 대원들이 신호를 보내는게 보입니다 남극 끝이 보입니다 아후 최진남북 하나 Turk의 마지막 여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찌둦 아 저 앞에 대원들이 보인다 끝난거에요? 도착한거야 설마? 와 도착했다 감격이다 진짜 저기 비행기가 보인다 대원들 여기까지 살아남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못난 대장을 만나 너무 고생들 많았어 어떻게 살아남았네 진짜 감격스럽다 진짜 드립탐험대 대원들 마지막 여전까지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벅차오르는구만 다들 하나씩 드눕기 달려오는 소발대 인원 박수 짝짝짝 이야 살아남았어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우리 해냈습니다 비록 쉬운 난이도라고 하지만 분명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전이었을거에요 자 하나 둘 셋 휴지 우리가 해냈다 예 대원들 집으로 가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발합니다 뽀뽀잉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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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